엄마 그냥.. 엄마가 다시 부어질거! 진짜? Yeah! 오케이 어떻게 했어? 꿀꿀 등원 준비 끝 제이어스 와이 어떻게 할까? 몇 시지? 알리에서 포스터 샀어요, 제 방에 붙이려고 이제 안 닫혀서, 다음 시간에 놔둬요 그거 알죠? 오, 괜찮은데? 귀엽죠? 다 나오나, 여기 화면에? 좋아요, 좋아요 여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귀여워 스스로 게임을 껐어, 맥스 I'm so proud of you 왜 이렇게 좋아, 발 들어봐 여기 뒤에 들어가 뒤에 들어, 뒤에 아니, 아니, 발 들어 정준아, 어제 아빠한테 가져간 장갑을 또 안 가져왔어? 아, 진짜 장갑을 전부 아빠 집에 가져가면 안 온다, 일로 그럼 네 장갑 못 껴, 이제 장갑이 없는데 아우, 정말로 아우, 정말로 장갑을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챙겨주냐? 다 아빠 집에 있어 아우, 정말로 아우, 정말로 아우, 정말로 너는 모든 장갑을 가져갔어, 맞지? 응 아빠, 아빠, 아빠 왜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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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또 기억하셨는데 네 근데, 아빠가 다시 돌아가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오늘 아빠와 같이 주지수의 다리 응, 이거밖에 없어 이거, only this one 어? 코마 하지마 없어, 없는데 어떡해 민준아 Be gentle I don't like you do that 제자리 놔두고 올래? 엄마 제자리 어, 알겠어 제자리 놔두고 와, 엄마 하나 줄게 하, 어젠데 After school is later 오늘? 아니, 어젯밤 까지 아빠랑 신나게 놀고 오늘 아침에 아빠가 드랍했는데 아빠가 보고싶다고 울어 응 아빠를 많이 좋아해? 그래, 엄마는? 엄마도 좋아해? 알겠어 사랑하는 민준이 생일 안축하합니다 왔다 what's the road made out of? what's the road made out of?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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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올 때 다 됐어요 오늘 편집하다가 맥스 오기 전에 좀 쉬려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빠가 픽업하는 날인데 좀 늦는다고 대신 해달라 그래서 제가 픽업합니다 다들 많이 찾았나? 그치 그래서 핸드에 바디 옷이라는거 샀어 쿠팡에서 보니깐 녹십자께 있어서 한번 사봤는데 녹십자 핸드크림? 어? 녹십자 니가 녹십자 바디 옷을 샀다고 했어 저희 입장에서는 녹십자 바디 옷을 쓰는거야 갑자기 내 고급 덜치게 먹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더브러지는 것 같은데 안에서 푸나? 안에서 푸는게 아니라 중력 때문에? 어? 그리고 내 손을 그냥 막혀줘서 그냥 팔에 힘이 빠져서 라고 하면 시시하지 마 중력의 작용이라고 하면? 과학적이잖아 야! 여기도 하는 거 포도놈이 안으로는 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까나 자기가 더 빨리빨리빨리빨리 고맙습니다 랩스 픽업하러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 이 신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부츠고 안에 털이 꽂혀있습니다. 위에도 털이 나와있고 이거 크록스 부츠거든요. 겨울 부츠 근데 이거 미끄럽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요. 광추.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신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려면 두 사이즈 다운해야 돼요. 엄청 크거든요. 왔다. 아 귀여워. 입에 뭐야? 뭐 보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인사해 아저씨. 저기 앞에 가서 인사해. Hello. Hi. How are you? Good. Good. Nice today. It is, yeah. I'm going to try and start my car. What's that? I'm going to try and start my car. So what you need to do? I'm going to just start it up and run it. Okay. See if the battery is okay. The lights came on, so it should be alright. Oh, yeah, yeah, yeah. Have a good one.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going to go? Why are you going to go? What are you going to go?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천천히 걷는 거야. 힘이 없어? 응응, 힘이 없어서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야 돼. 이거 뭐지? 이거 파란색. 파란색? 이거 봐봐,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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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응, 봤어. 리포트 카드 왔어요. 이거 좀 읽어볼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대체로 아직 어린 아이라서 유치원이거든요. 이제 JKSK는. 그래서 이렇게 학습적으로 뭘 잘했고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어떤 태도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맥스가 엄청 친구들이랑 잘 놀고 사람들한테 되게 상냥하게 잘하고 수업에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되게 상냥하게 잘한다. 숫자나 글자 있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대체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써서 보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나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나의 의견, 아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더 도와주겠다. 이거 이제 적어가지고 여기 잘라서 학교에 또 다시 보내야 됩니다. 토론토 다녀온 이후로 집에만 있었는데 베이스만 좀 화장하고 싶어가지고 앉았습니다. 어디 안 나가도 화장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팁까진 아닌데 제가 하는 방법 화장 더 잘 먹게 하려는 노력 뭐가 있냐면 화장 한 날 있죠. 저녁에 클렌징하기 전에 얼굴을 거울로 봐요. 봐서 제일 많이 뜬 부분 있잖아요. 어떤 날은 진짜 막 이런 데가 뭐 이런 데나 특히 건조한 부분이 있죠. 볼이 뜰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뜬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좀 저기를 해. 그 뭐냐. 필링을 해. 그 뭐라 하지? 스크럽. 스크럽을 해요. 뜬 데를 좀 스크럽을 하고 스킨케어 할 때도 뜨는 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신경 써서 하고 화장할 때도 그 다음번에 화장할 때는 또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쓰는 닥터지 선크림이에요. 이거 한국에서 사온 건데 지금 첫 번째 통 다 쓰고 두 번째 통 오픈합니다. 색깔 차이 봐. 저는 좋더라고요. 닥터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베이스 메이크업 먹는 게 달라요. 선크림 바르면 더 잘 먹어요.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밥 먹을 거거든요. 화장하고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순대볶음 만들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저녁에 편집하고 좀 에너지가 있으면 라이브도 하고 싶고 그래서 화장을 해봅니다. 안 나갈 거니까 목은 안 할게요. 화장했을 때 목이랑 얼굴 색깔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또 잡는 게 있어요. 저는 목에는 화장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옷에 좀 묻으니까 옷도 세탁해야 되고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과 목 차이를 커버하는 방법은 그 선크림 톤업 선크림 있죠? 톤업 선크림을 여기 발라요. 톤업 선크림을 바르면 이 톤이 화사해집니다. 그리고 따로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뭐 화장 어디 묻을 걱정 안 해도 되고 톤업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이랑 톤을 맞출 수 있다는 제가 막 예전에 이거 전에 이거 섞어서 바른다고 이거 비비크림 23호랑 그 다음에 또 파운데이션 뭐 좀 밝은 거랑 섞어서 바른다고 보여줬었는데 보여드렸었는데 화장 잘하지도 못하면서 까분다고 막 이렇게 섞어서 해보니까 뜨더라고. 베이스가.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쓰는 거는 이겁니다.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저는 진저스고요. 지금 다 썼거든요. 이거를 제가 샀어요. 클리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컬러 진저인데 뭘 해보고 싶냐면요. 왜냐하면 얘네 비싸잖아요. 제가 진짜로 극강의 가성비충이거든요. 여러분 충 들어가는 글자 안 좋은 건 아는데 이 입에 착 감기는 이것 때문에 가끔씩은 써야 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 가격이랑 이거 한 개 아니면 두 개 가격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용량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 이렇게. 이렇게 먹여가지고 쓰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톡톡톡 해서 얼굴에 바르면 이제 균등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스펀지가 있으니까. 저 이거 생각해내고 나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리고 더툴랩의 촉촉 퍼프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기본으로 돼 있는 그 퍼프 하는 것보다 이 촉촉 퍼프로 바르면 먹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너무 이 방법 좋은 것 같은데 얘를 다 썼는데 또 사려니까 저는 또 해외라서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이제 기존에 이거 한국에서 사놓은 게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고 해본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을 항상 저한테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이겁니다.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2번 올댓 제즈입니다. 콜미진 언니가 한국 갔다 왔을 때 선물로 준 거예요. 저랑 컬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써요. 이거는 쓰기는 하는데 이거는 약간 포인트 느낌으로 쓰긴 하는데 금방 지워져요. 그래서 올해 남는 거는 지금 바른 이 컬러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블렌딩 하면 어울리기는 해요. 이거는 메이블린 바이니 링크 슈퍼스테이 바이니 링크 25호입니다. 이 조합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컬러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촉촉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투명한 거 원래 투명했는데 막 립스틱 했다가 하니까 좀 뿌얗게 됐어. 좋다. 반짝반짝하게 샤이니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걸 하면 투명한 거 아무거나 바르면 되지만 아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거. 눈썹은 사실 저는 요 끝에만 해요. 눈썹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리고 저 눈썹 숱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눈썹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봤더니 저는 살짝 여기 각이 있거든요. 각도 있고 이렇게 조금 넙대대 해가지고 눈썹은 둥근 모양으로 느낌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어울릴 거라고 인턴을 찾아오니까 나와있어서 대충 이런 느낌 제가 최근에 산 거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랑 쉐딩을 잘 하고 싶은데 안 잘 모르겠어. 쉐딩은 너무 어려워요. 끝! 다 했는데 이게 다인데 화알못의 화장이었습니다. 순대볶음 먹으러 가는 메이크업 요걸 요로로 순대볶음 할 거고요. 벌써 밑에 이미 섞기 시작했어. 해동되는 동안 깻잎 저는 이거 한 봉지 다 넣을 거예요. 여름에는 집에서 백야드에서 키우면 되니까 먹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깻잎 씻었고요. 살짝 해동시켰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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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썰리지? 더 말랑하게 해야겠다. 자 양념 완성했습니다. 아 잘 안 썰릴 것 같아. 이 진짜 이게 뭐야 그러면 나 그냥 와 이거 너무 불길한데 예감이 그 와중에 군침 도는 거 뭐야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저 할게요. 순대볶음 신개념 떠먹는 순대볶음 다 터졌어요. 어쩔 수 없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맛있잖아. 맛있어요. 순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굿모닝 일어났습니다. 이제 8시 10분이고요. 맥스 곧 올 거예요. 오늘은 뭐 해주지? 과자 오늘도 소세지를 구워주겠습니다. 오늘도 소세지를 구워주겠습니다. 오늘도 소세지를 구워주겠습니다. 물을 마신 김에 영양제를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뭐지? 뭐 시간이 지난데? 이거 상하기 전에 이거 지금 해야겠다. 3일 지났더니 상하려고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안 땡기고 없으면 먹고 싶고 귀요미 백스 왔어요. 민준아, 너 오늘 깔맞춤 했네? 오늘 깔맞춤 했네? 예. 봐봐, 위에 파란색이지? 양말도 파란색이지? 바지도 파란색이지? 예! 오늘 파란색 데이야? Is it blue day today? 예! 아! 오, 넘버 투! My daddy's number one. Daddy's number one? 예! And you're number two? 예! Who's number three? No, Monty's number zero. 그래? What about 1000, like my last name? Is it a good idea? 예! So I have 1000 on my back? 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You're there! 맥슨은, 여기 있어? 응. 응. 오늘 뭐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민준아? Wednesday. 한국말로? 일요일. 일요일? 응. 알겠어. 맞아? 응. Are you sure? 예. 아닌 것 같은데.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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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Wednesday. 수요일. 수요일. 이쁜아! 응. 뭐 잡아? 수요일. Who's the best listener in your class? 수요일. 우와. You're the best listener. hotspot. 이뻐. 나가자. 출발. 출발. 아니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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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샀던 한국 쌀 말고 약간 난리는 쌀 난리는 쌀로 밥을 했더니 진짜 난리네 네 오늘 뭘 먹을 거냐 비빔밥 먹을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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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만에 반통을 배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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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밥상 맛있어 한 번 까먹겠어요 지금 기대가 되었죠 A Y C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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